6시 저기요, 카메라가 끝냈어요. 그니까요. 넌 매니저. 몇 시야? 1시. 1시? 안녕하세요. 너무 좋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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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다 보면 뭐 명단이 좀 변화가 좀 있지. 재민이도 올라왔고 성훈이도 올라왔고 이유는 다 한 가지야. 저번에 마지막 연습을 할 때 문양에서 전투적으로 하려고 하는 모습이 뭐였기 때문에 조금 더 기회를 줄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네도 알다시피 월링캠프 선수가 4명 나갔어요. 두 선수도 이번에 경기 못 뛰어. 네 자리가 있는 자리가 생기지. 오늘, 내일 모레 준비할 건데 너네가 그 자리에서 경쟁해서 찾아 들어가야 된다고. 누구나, 누구 다 똑같은 자리야. 너네도 다 알다시피 이번 경기는 또 다른 경기 라이벌 정리도 승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든 우리가 승점 3점을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3일 동안 준비하면서 계속 좋은 생각들만 갖고 있어요. 승점 3점만 생각하는 점 3일 준비하고 있어요. 오케이 알겠지? 오케이 갑시다! 오케이! 5 4 3 2 이거 왜 이겨요? 뭐하잖아 안승규 Rebel it happens it happens hands fall one five the wow one play is one the 여기에서 집중을 해야 돼, 경기장 남았고 같은 거야. 경기장 남았고 30초 동안 집중 못하면 골 먹고 주는 거라고. 수업이나 갈 때는 이런 거 집중을 많이 써야 돼. Has лет겨 2-6 후 여 fuerte까지. 지소 Ser기 avans한 Cavs이 되는 게 좋고 나에게 사짅을 했다고 했arella.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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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tado 정신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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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다행이다. 건가 다행이다, 이거? 블랙이 켄린 뒤에 슬아이네. 아니, 이상이에요, 이상해요. 주민들은 일치 잘 생각해야 해. , 오케이,market. 어,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와! 오케이! 빠르게 독해단의 움직임 하는 거라고요. 독해단의 움직임에서 한의 좆발, 골을 받을 수 있게. 오케이 받으면 1.0이니까. 상황이 되면 후퇴치 받고 근데 후퇴치 한다고 손을 태워놓고 기다리지 말고 좀 더 원격치 같은 후퇴치로 연결할 수 있게 거기서 볼 받는 게 중요하고 거기서 볼 받는 게 중요하고 사람과 사람과 거기서 볼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경찰하고 승부 사이에서 자꾸 그런 식으로 경기하라니까 왜 목적을 두면 그 동안 하자고 해 동작이 뒤에 붙어 뒤에 붙어 안 돼 뒤에 붙어 오케이 그래 그거 니가 해 얘기해 주던데요 알아? 야 그거 내려놔 아 주전장 안 뚫어도 되는데요 슛 슛 슛 슛 슛 둘러트라이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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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란을 이키자 반란을 야 반란을 뭐 반란이야 우리 A 팀이 모르는 아니야 또 있잖아 조준매로 왜 그거 슛 슛 어이 오이 아아 한 번 나가 한 번 나가 올타 온타 간다 간다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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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트를 버리고 나가지 말고 매트를 따라다녀요 rail Audio 아 아 아 ride average viele 아 젊어, 젊어! 젊어, 젊어! 젊어, 젊어! 젊어, 젊어! 젊어, 젊어, 젊어! 절대 지면 안돼! 지금부터 준비 잘하라고! 마지막 경기하는 거처럼 준비해야 돼! 요즘 12kg밖에 못 뛰는 것 같애. 대우 5학교때 13kg이신다고. 네. 세게 서. 셀프트 보고 메뉴펠드도 보고. 이긴 하네요. 갈게요 얘. 이긴 하네요.